황사와 미세먼지로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미나리만 한 게 있을까요? 예로부터 미나리는 간 건강과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며 찬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기관지를 보호하고 가래를 삭히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나리는 3, 4월이 제철이라 부드럽고 향도 좋지요. 이렇게 향과 약성이 좋을 때는 의심하거나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미나리 뿌리 부분에 이렇게 마디가 있는데 식감도 별로고 중금속이나 기생충 논란이 있어 자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파리 부분도 간혹 질긴 것들이 신경을 거슬리게 하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라주세요. 물론 이파리가 보드랍고 평소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답니다. 천연 조미료계에서 방구 좀 낀다는 다시마 손바닥만 한 거 두 장 준비해서 끓는 물에 오븐 우려주세요. 물김치는 양념이 강하지 않아서 심심할 수 있는데 다시마의 감칠맛이 맛을 끌어올려준답니다. 찐덕한 진액이 미나리에 심기를 건드려 음식 망치는 사달이 나지 않도록 얼른 건져내세요. 가슴속 응어리보다 무섭다는 풀물 응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꼭 맹물에 쌀가루를 게어서 사용하시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개어놓은 풀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잘 저어주다가 풀물이 끓으면 3분 후에 불 끄고 완전히 식혀주세요. 기생충과 불필요한 기생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식초물에 20분 정도 소독해주세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미나리는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인 쪽파와 잘 어울리지요. 미나리의 향긋함과 쪽파의 시원 알싸함이 어우러져 한층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깨끗이 씻어서 물기 빼놓은 미나리와 쪽파를 먹기 좋게 검지손가락 두 마디 길이로 썰고요. 단맛과 감칠맛으로 입을 즐겁게 해줄 배 그리고 쪽파와 더불어 시원함을 담당할 문은 나박하게 썰어 준비하시고 나서기 좋아하는 당근은 이렇게 멋을 부려 얇게 썰어주세요. 칼칼함과 맵쌓함을 담당할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썰어 넣어주세요. 이제 자막에 적힌 모든 양념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레시피에는 단맛을 골, 설탕, 매실청 이렇게 섞어서 사용했는데요. 골은 특유의 향이 있어 미나리 향을 해칠 수 있으니 적당히 쓰시는 게 좋고요. 매실청은 특유의 신맛이 있어 간이 세지 않은 물김치의 맛을 해칠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세요. 하루 동안 상온에서 숙성하시고 이후에는 냉장 보관하시고요. 미나리가 몸에 아무리 좋아도 과하게 드시면 위장을 자극하고 폭풍설사로 엄청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즙으로 드시면 간혹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물김치 담궈드시면 그런 위험은 훨씬 적답니다. 맛있게 미나리 물김치 담궈서 건강도 챙기시고 입맛도 챙기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